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하고 이견을 드러내는 모습을 거듭 보이면서 청와대라든가 친문 진영하고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장남의 도박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논란들이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여권 진영에서는 진지하게 대선 후보 교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교체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지난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재명으로 과연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민주당스러운 대선 후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그 전부터 나왔지만 현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나온 후보 교체론의 필요성은 그 전과는 다르게 사뭇 진지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교체론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대장동 의혹이 한참 불거지고 있을 때 이야기가 나왔다가 최근에는 살짝 들어갔었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날 이재명 후보 캠프가 만든 온라인 소통 플랫폼 재명인의 말에는 사사건건 정부하고 민주당의 발목을 이재명이 잡고 있다면서 차라리 탈당하라는 이런 비판이 나왔고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라는 이런 글이 올라오게 됐는데요.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해당 글에 대해서 이게 뭐냐 지금 나보고 탈당을 하라는 거냐 내가 민주당 후보인데 왜 탈당을 하겠는가 그건 아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 협력을 해야지라면서 선을 그은 바 있지만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고 이 때문에 당시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12월 위기설이라든가 이재명 후보 교체 여론이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라는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보다 전이었던 지난 2일에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방송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사과를 하니까 추미애가 반발한 이런 상황들을 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12월 대란서라고 이재명 후보 12월 낙마서를 예고하는 권력투쟁의 신호탄이라고 주장을 했으며 지난 5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여권 심층부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게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를 좀 살펴보면 현재 여권 진영에서 지금 실세가 친문들인데 얘네들이 이재명의 당선을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이재명 혼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민주당의 실세들이라든가 친문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이재명의 선거운동을 전혀 돕는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초선 의원들이라든가 약간 떨거지 의원들만 이재명에 붙어가지고 차기 권력에다가 빨대 꽂을 생각을 하면서 이재명을 돕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친문 진영에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것이다. 만일에 이재명이 된다면 민주당 내 권력이 재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의 권력 구조가 재편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의 의미는 친문들이 썰려져 나간다는 것이며 당연히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의원들 위주로 권력의 무게추가 기우는 것인데 친문들은 이거를 전혀 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현재 의석수를 보더라도 민주당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권을 뺏기더라도 다음 총선이 있을 때까지는 본인들이 국정운영을 어느 정도 주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 어느 정도 서 있기 때문에 현재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후보 교체설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현재 민주당 내 주류 세력들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이런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선거운동하는 모양새를 보면 여권 진영은 이재명 혼자서 슈퍼맨처럼 혼자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야권 진영 보면 어벤져스같이 윤석열하고 주변 세력들이 지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선거운동하는 모습이 대비된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당 진영의 후보 교체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당원하고 국민 23,480명하고 시민단체 스페이스 민주주의가 지난 15일에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표 송영기라고 지도부는 원칙하고 상식을 외면한 채 강령과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부적격자인 특정인에게 경선 참여 자격을 주었고 경선 과정 내내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으며 또 경선 과정에서 과반 이상 투표를 하지 못한 특정 후보를 결선 투표도 없이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해서 이미 공표된 유효 투표를 무효라고 선언을 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부정하고 4.19 혁명 이전에 자유당의 사사 오입을 능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송영길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재명 후보의 자격 정지 가처분 소송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가 분명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앞서 지난 10월에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층을 주축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비슷한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결국 법정에 의해서 기각이 된 바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이들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지금 이처럼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목소리가 차기 대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공개적으로 나오고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며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를 지금 분산시키고 있다고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해왔었던 조성은 마저도 지난 16일에 자신의 SNS에다가 이 정도 되면은 먼저 자수하러 가는 쪽이나 후보 교체 먼저 하는 쪽이 대선을 이기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아들의 불법 도박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후보까지 싸잡아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권 진영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이재명을 리스크 있는 후보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아들의 도박이라든가 성매매 관련 의혹도 받고 있어가지고 가족 리스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서 여권에서는 지금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본인의 아들 문제 관련해서 자기가 아들한테 확인해 봤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이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식으로 지금 상황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원하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이런 호소가 먹힐지는 의문스럽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청와대와 불협화음을 겪는 와중에 가정 리스크까지 이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커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여권 진영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한시라도 빨리 후보 교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서 지금 가장 위기인 상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가장 설레는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겠죠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하 Route 3